아 으 멀리 가버렸어요 엄마 지금 달리고 계시느라 연락 바쁘시겠지 자전까지는 우야준동 올리시라고 꼭 짜느라이 다 먹어도 될까요 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렇게 딱 치면 되죠 자정할 때 구입땅 구입땅 여기에 시작됐다 셋이 딱 치면 되겠다 제 이름이 뭐예요 1번 띠로리가 어쩌고 하면서 물어봤잖아 부인을 사랑해주셨다면 그 야설로 달릴 필요도 없었겠죠 씨 떡 간입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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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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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